여러분은 원래 신성 상태예요. 그걸 받아들이는 작업이 내가 몰라 하고 힘을 빼시면 신성이 드러납니다. 신성은요,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드러나 있어요, 지금.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자리예요.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에만 관심을 주고 있다니까요. 그 관심을, 특정 주제에만 관심을 주는 행동은 잠깐 멈춰보시는 거예요. 몰라 하고, 모르겠네, 모르겠네 하면 모르겠네 하고 체험을 해 보세요. 나의 그 마음 자체를 체험해 보세요. 어떤 마음인가, 마음이 어떤가. 몰라 하고 있을 때. 그냥 존재만 하지 바라는 게 없어요. 그 마음으로 자꾸 접속해 보시면 하루 종일 명상이 됩니다. 여러분, 절에 가야 명상된다. 출가해야 도를 얻는다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산에 가야 명상된다. 제가 볼 때 명상은요, 산에 가야 명상되는 게 아니고 그 여유가 없어서 못 해요. 현대인들이 자꾸 템플스테인이나 이렇게 가시는 건요, 일정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신 거지, 진짜 뭐 산에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. 즉,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여유라는 거죠. 잠깐의 여유. 그런데 명상법을 정확히 아시면요, 자기가 그냥 여유를 만들어내요. 바쁜 시장 통해서도 여유를 만들어내요. 여유로운 시간, 여유로운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요. 나만이 쉴 수 있는 공간, 참나 자리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, 시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. 그런 초월해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냥 내 나름의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쉬다 나오는 거죠. 그 자리가 우리가 사실은 제일 도닫기 좋은 자리죠. 어디 뭐 산에 가 있다, 도심에 있다, 어디에 있다 이런 외형적인 그런 분별 가지고 말하지 말잖아요. 그런 모든 분별을 몰라 해버린 자리 가서 쉬시라는 거예요. 그럼 그냥 가정이 그대로 수행서가 돼요. 그 여유, 몰라 하고 쉬는 여유만 확보하시면 돼요. 그 여유가 없으니까, 그 여유를 집에 있으면 자꾸 눈에 뭔가 해야 될 게 보이니까, 내 집이 아닌 저 산에 가서 절집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딱히 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, 그런 면에서 도움받는 건 좋은데 원리를 아시라고요. 거기 가야 뭐가 잘 되고, 거기 가야만 공부된다, 산에 가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도심에 사는 동안은 공부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, 그런 건.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, 몰라 하시기 좋은 상황만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. 그것 때문에 산에도 가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, 어디서든 요즘 다 집 근처에 공원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. 정,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공원에 가서라도 몰라 하시고. 이거 좀 더 괜찮을 거 같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